이펙트 창 무작위 히히 우물을 얻습니다 텅스텐 텅스텐 시작이면 오치 디펙터 너 계약하잖아 섬타 목상으로 따라와 라일스 사이러스는 핏 다 깎였다 일제사격 자동방패 자방 너무 쓰레기 같아서 못집겠다 헛벌레도 못잡는 사일런트는 조용히 하시오 사일런트는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인간시대 끝이 도래 아 축전기 너무 갖고싶은데 번개구체도 너무 갖고싶네 엘리트 잡아야되니까 번개구체를 짚자 오오오 오졌다 정보 정보 도 하 정보 언럭키 무력화 괜히 썼나? 에프티엘 에프티엘이 아카베코 빼먹겠네 열박해 인지편향 인지편향은 먹을 수 밖에 없지 에프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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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티엘 에피틀 전향추 똥분열 룬피 똥분열 보이츠 너무 약하다즈 룬피 똥분열 피 똥분열 나야 나야 아 쉬는 거 없어 메아리 자방 그 겸 저기까지 가야지 올 수 있는데 룬피 고통이라 나면 되실듯 어 또 또 또 또 그때 또 엑스테 경험지 작가능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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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terrible 이제 터보 찍어서 터보 빌라운드 나이키 아프네 이게 어떻게 일반 몹인데 메가크릿 말 좀 해봐 메가크릿이 생각하는 일반 몹이란 뭘까 그저 유물 안주는 엘리트일 뿐인가 이 게임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 고껏벗가비 고껏벗가비 엘리트가 싫었던 메가크릿 좀 가짜 스낵 보내 이거 다행이다 끈일 날 뻔했다 진품인데 가짜라니 자방 메아리 자방 좀 아니지 않나 심지어 강화까지 해서 늘고는 다 죽는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러다가 필요한 카드 전부 다 밑에 있네 나이키 개꿀참 디베크 어린지 알약 아우 약 킹기가 도래 아 왜 잤냐 아이 농락당했다 킹받는다 반복 반복 반복잡아 아 고통 재밌네 펑스텐 스킬작 킹스턴 가슬기 냉정함은 못 참아 킹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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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이제 실력 캔 인지패량 빨리 아니 어떻게 자동방패가 일을 잘하냐 이제 파워 없어서 알약 못먹는데 상위적인 인공지능 필요 없겠지 메아리면 만사 해결이지 왕관도 먹을만한 것 같은데 카드 다 먹지 않았나 지금 댁에서 뭘 먹지 재활용 이거 작은 상자 볼 수 있지 물음표만 오지게 밟으면 작은 상자 볼 수 있다 물음표만 오지게 밟고 다른바 지 rece magnets 백화 fur음표만 오지게 밟고 소아 구원 이떻게 밟고 소아 홀로그램 홀로그램 고통 변화했다고요 무슨 나온..어우 뭐야 힝전기 갓전 힝전기 갓전 아니 뭐야 명메알이야 왜 자꾸 나와 이거 못 맞고 사냥 두 번 쓰고 싶긴 했는데 아씨 왠지 아쉽네 펑스탄 떨려야 되는데 뜻의 조작 재활용 강화되어 있었으면 집 없을텐데 재활용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아우 세상에 머미바이덴드 몽미손 복제포션 헉 잘 모르겠는데 네네 네 젤리 네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줍 진짜 미친 게임이다 단거 못 없앱 사와드 업데이크 살려줘 기괴 학습 기괴 학습 멸 이 번기좀 더 줄래 아위좀 잡게 아위좀 잡게 저 방알 재활용 좀 강화해주세요. 재련의 축복 배너자이죠. 뭐야? 크로웨닛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밤 첨삽을 오르는 그 로봇 아이 드로스레가 3개월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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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로월드다. 보통 안 지우는 거 은근히 재밌네. 251 아씨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이스크 재발룡 랄룡 쓸까 쓸만한 거 같은데. 방어 안 돼 있었으면 쳐다도 안 볼 텐데. 아씨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아씨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안 돼 내 버퍼. 단점 버퍼 칼투어. 미니게임 텅스텐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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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정도는 필요할지도 긴하만 먹어도 이제 흥분할 것 같은데 긴하님만 오면 약간 이런 느낌 그새 또 고기가 먹고 싶었던 디피트 또 고기 웰시 고기 창의적인 인공지능 크리에이티브 AI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란 바로 디펙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되 업버트 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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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 악대리충전 전류타격 쿡 이쁘 전타 굳이 안쳐도 이길 것 같네요. 버퍼가 드디어 버퍼 탭을 안했어. 버퍼 납치 버퍼는 예정에 그래서 버퍼 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안하네 이거 왜케 느리지 이펙트라 그런가 포션 잘 떠야겠는데 상점에서 아 고통 언제까지 장난칠거야 펑스텐 스택 올리는게 너무 재밌어서 조짐 아니 냉정하면 내장인데 코빼기도 안보이면 그런갑다 해야되나 아인트로 개거잖아 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 개같은게 낫자 혹시 나갈거같애 그리고 왜케 쓰레기야 매알이 어디가냐고 억지로 맞은거 같은데 멍청한 까마귀 이펙트님께 싸움을 걸라니 너는 파멸하리라 냉정하면 이렇게 봤는데 왜 중요할땐 안나오냐 못됐다 잡았으면 되지 잡았는데 왜그래 이펙트님은 이펙트님은 멍청 스테 Crying 진짜 게임 통계같은거 보면 이런 플레이 땜에 통계 이상에 나오겠지 나는 통계를 조작할 수 있다 어 창의적인 인공성 음? 이거 왜.. 0코 그대로야. 신기하네. 미라손도 2번 턴인데 버리면 돌아가지 않나? 첨탑특 지 멋대로야. 웬일로? 작은 상자다. 1스택. 489. 소비 들고 갈 만한가? 포션스레이스 나왔네. 소비. 소비 소비. 아 소비. 아.. 다.. 아.. 오.. 나 못하겠다. 그래도 힘 깎았네 뭔 폭풍이야 으아아아아아 어 어 음 아니구나 잘못 봤네 고통의 방전 터진줄 폭풍 터진거 보면 아 미친개가 없다 창방수세 이펙트를 때려? 이늘굿 이늘굿 일템특소에다 말하되 일템특소에다 말하되 왜 이렇게 똥망한거같지 왜 이렇게 똥망한거같지 타이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80딜을 막는 유물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